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화요일인 12월 6일 즉 오늘은 서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시즌을 위한 업데이트 6.3.0을 위한 점검이며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긴 점검 시간에 유의하여 시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진행될 6.3.0 업데이트 점검 일정입니다 오후 10시 데스티니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후 11시 30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12월 7일 오전 2시 데스티니2 6.3.0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2월 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7일 오전 2시까지 총 2시간 30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